음비 입고 왔어요? 여기 하시텍 광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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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래 봐 오예래 오예래 영국 하하하하 영국 빨리 빨리 해야 돼 영국 시작했어 영국 오縦이버섯 생명 생명 제가 어려워 수각이야 아 수각으로 만들었어 수박으로 만들었어 이만큼 다 왔다 극장으로 마크는 마크니? 마크 약간 근데 마크가 진짜 높아 니형 마크는 마크가 제일 좋아하는 리더 유타 오빠 유타 유타 2시 1 2 3 2 3 1 2 3 유타 무서워 떨려 와 이거 좋은데? 이렇게 바로 올려도 돼 카메라 좀 너나 좋아? 그럼 형이 이제 딱 이렇게 해줘 되겠지? 잠시만 잠시만 그렇지 다시 할게 오 형 멋있는데? 오 연기 연기 오 오우 오우 잠깐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입술해주게 오우 약간 마크 달리갔다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나랑 탈래? 근데 유태형 너무 귀여워. 내려올 때 강아지 같아. 표정이 막. 되게 즐거워하지? 너무 귀여워. 유태형 너무 귀여워요. 유태형 아까 너무 귀여웠어. 역시. 유태형. 유태형. 형, 내가 왔다. 형, 왜 이렇게 됐어? 형, 우리 둘 다 같이 왔어. 마크, 너 앞에서. 내가 앞에 갔으니까. 너가 앞에서. 마크가 내 손을 이렇게 쓰려고 나 살려주는 거야? 마크 내 다리 잡아야 돼 우리 하나 형이 밀어야 돼 bird 팔로르 마크는 지급자 openness lk... 맞아 모야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마크가 정쓰네 대 Metro with Marge 정우의 어째 오 이시 totalmente 자유터이랑 learn 오 바로 마크에 이 사진을 진짜 좋아 아래 정우씨 사진에 대한 반응중 이대로 이 부분이랑 유타 형의 Turn it up and up and up 이 부분은 좋아 오빠 오십시오 You're my first man 그래 나 그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상호 없고 나 유타 형이랑만 붙여줘 나 너 마크랑 붙여줘 나는 misal 남은 그냥 썩들어가지고 유타랑 마크 쓰여놓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삶은 없어 상관 없어, 어차피 에란 비 나눠도 나는 마크 쪽으로 가니까 쌍남잔데? 와 진짜 신데렐라 이슈니 타우세라 희미가 우츠를 게시키와 콜라보 미측けた背中 고에워가けるの가 도끼 도끼 するくらい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Your light bright like the light Your night My home is easy Don't want to give up You're my first love Beall I will do We are so proud Find me We are a sort of You are so strong So mine is your special place I should have our character 나간다니 히비다네 다녀실래 이길을 깔아라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yeah You're my, you're my 세계에 다다인 걸 You're my first love Tell me, tell me Give me no気持ち,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You're my first love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두개 있으면 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누르고 갈게요 8 안 눌렀잖아 8 7 6 맞아 맞아 Smile 와 와 와 아니, 초콜릿이, 초콜릿이 녹았네 괜찮나요? 미안해 자, 한 번 더 찍어줘 초요 표정 표정, 표정, 표정 제발 웃어요 하하 하하 녹지마요 와 진짜 하트야 근데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아까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진짜로 마크 문제는 진짜 맞추고 싶은데 유타 내가 볼게 Y UTA 유타 장난 아니었어 진짜 재밌었어 아니 그 우리 샌드위치 먹었는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나 형의 그림자 같아 그러네 나 스토커 같아 약간 그 유타 I love you so much 우리 시카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영어로 대화하자 오케이 어때? 시작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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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어 뭐하는지 아물렛츠 하루 종일이 좋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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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깨부려? 유타 형 바이브 형 난 유타 형의 그림자예요 오늘 유타 형의 검정색 머리가 좋을까요? 됐다 한번 해제 그럼 좀 한번 하나 해줘 형이 시원하게 스포? 한번 해줘 스포라 일단 노래가 나 거든? 응 근데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괜찮은 거야 트랙비디오 찍으면서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 무슨 냄새야? 로션 냄새야? 나? 응 내 몸에서 나는 냄새인데 좋은 냄새 암튼 좋아 다 자기 냄새라고 그래 좋은 냄새라고 하니까 다 자기 냄새라고 해 되게 미니멀 잔스 같다 노래가 참 슬퍼요 그래서 음정이 조금 많이 어제 어제 자니 형이랑 마크 형 재즈바를 갔었거든요 와우 시카고가 재즈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재즈바를 갔어 우리 근데 아무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둘이 지금 그냥 응 안 들어 안 듣고 있어 우리가 뺏어 갔어 아니 시선을 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듣고 있는데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이거 끝나고 그러면 술 한자로 갈래? 어 얍 빨리 누가 근데 오늘은 진짜 뭐 자시씨 나오면 알겠지만 오늘은 진짜 유타 형 너무 귀여웠어 귀여웠어 진짜 근데 막 그 이 말 하 이 말 했는데 막 3개월 만에 보통 오랜만에 웃었었는데 응 그런 작가? 작가? 내 생각 OST OST 얘기해도 되지? 어 해도 되지 원래 들어봤는데 일본어 OST 잘하더라구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유타 형한테 일부러 들려줬어요 발음이랑 이런거 그 감독님이 그 좋아한데 내 목소리를 멋있다 그 드라마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드라마 찍으면은 꼭 그 좋았던 애 같다 원래 내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우리 팀에 이런 애가 있는데 진짜 한국사람 같아 또 뭐하잖아 또 근데 저번에 라이브하는데 유타씨 브라라고 하지 말라고 라라고 아 아니 그땐 형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게 더 멋있어 아니 아니 그치 그치 브라라가 더 멋있지 그냥 라이브 원래 가사가 뭐지? 맞아 My way And I'll see you tomorrow in Chicago 오케이 Bye 갈게? 갈게? 아 근데 막 아니야 아니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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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I I 괜찮아? 이제 끝나도 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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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I I I I I I Charles Yeah 유타 마크랑 아 아 너무 두평이랑 달려져서 아프지? 됐던 건가? 네, 여러분. 무대에임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유수한테도 아까 왜 뽀뽀했어? 허락하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뽀뽀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지. 근데 지금 다시 보고 싶어. 여기 안 나와. 무대 위에서. 방금 표정 진짜 빨라. 자, 오빠. 유타. 여보, 조명스러운 부분이 많아. 아이고. 좋다, 형. 와, 그구나. 와, 일단. 일단. 어. 형이 필요한. 필요한. 할 때. 어. 도움이 되는. 그런 마트가. 되어줄게. 그리고. 뭐인 게. 사실 너무. 다행이야. 와. I love you. 다행이다. 아, 유타. 유타. 근데 이때만의 이윤상파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